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에 주로 다니시거나 아니면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민사사건이나 또는 형사사건보다는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행정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 실제 또 변호사들도 평생 가도 행정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실무자들 또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또는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해서 강의를 개설을 했고요 제가 앞으로 총 6강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행정처분 정의와 사례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행정처분 절차법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 이해 세 번째는 행정처분의 사후 대처 실무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심판진행과 실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정소송진행실무 마지막으로는 이 여러 가지 절차나 법령에 위반된 실제 행정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이 사건들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변호사 간 3만 명 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를 하면서 직접 공무원으로 행정처분을 담당했던 실무자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면서 행정사건을 대략 한 7,80건 이상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수의 사건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 법령에 있는 이런 규정 또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실 거고요 저는 오늘 실제 공무원이 여러분의 회사에 들이닥쳐서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 후에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또 집행정지가 왜 필요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건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우리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으니 또는 신뢰를 하더라도 절차를 또 알고 있으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처리하는데 결국은 모든 정보는 당사자인 우리 회사에서 나와야지 변호사들도 그걸 가지고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실무자로서 최소한의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래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서울시 공무원들도 가르쳤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인천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도 우리 민간자격증이나 이런 법률 행정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첫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이 바로 이 행정처분의 정의와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자이시긴 하지만 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제일 처음에 저도 사실은 원래 법을 공부하진 않았었고 식품이나 통상을 전공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로스쿨을 가서 수업을 듣다 보니 수업시간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그리고 또 변호사가 된 뒤에도 가장 먼저 사건을 맡으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정의를 찾아보는 거더라고요 용어의 정의 우리 법률 용어가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모든 사건의 시작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이란 말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 조업정지, 광고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여러가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행정처분이 어떤 걸 행정처분이라고 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처분을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할 건데 그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르크